철제하면 우선 차갑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철제 가구는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으로 제작된 친환경 제품으로 철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체온이 느껴지는 따뜻한 철제 가구 함께 만나보시죠. 흔히 친환경 가구하면 목재 가구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소재인 스틸로 제작한 철제 가구가 어린이 전문 가구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가구는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제를 기본으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분채 도료를 코팅한 후 고온 열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디자인을 적용해 차가운 철의 느낌을 완전히 지웠는데요. 저희 네모는 전부 철로 만든 가구거든요. 보통 목재 가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이드라든지 휘박성 유기화학물이 전혀 안 나오고 저희는 철판 낱장으로 되어 있는 가구입니다. 최고의 친환경 자재고 최고의 친환경 제품이라고 자부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모든 서랍에는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언더레일은 보이지 않게 숨겨 손이 끼일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돌출되지 않은 매입형 손잡이를 적용한 것, 코너를 라운드로 처리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저희 레몬의 특징이 코너에 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모서리 같은데 닫히지 않게끔 코너를 안전하게 라운드를 줘서 부딪혀도 크게 닫히지 않게끔 코너 알도 전부 다 볼트하고 너트로 조합을 했기 때문에 전혀 폰드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성과 학습 효과도 고려했습니다. 선반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석이 모든 가구에 착착 붙어 놀이에도 교육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이렇게 철제 가구는 다양한 기능성과 따뜻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친환경 가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따뜻한 철제 가구를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KLB 인테리어 뉴스 이진희입니다.